어제 지조 깜찍 복사인가 그런 애도 내가 진짜 혼내줬다니까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더라 한 주먹도 하나 둘 셋 오 님아 거기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잡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잡았네 잡았어 아주 맛있게 잡았어 딥 아들 주말인데 좀 씻고 그래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하네 꿀엉내가 엄마 컴퓨터를 끼면 어떡해요 지금 레이드 중이었다고요 이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헛소리도 진짜 대단하네 누구 아들인지 게임 적당히 해 어머니 저는 지금 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게임하는 중이라고요 아유 됐어 그런 소리 안 통해 게임 적당히 하고 씻고 숙제 알았어? 응 응 아니야 게임 더 할 거야 다시 삑 니마 거의 다 잡아가잖아요 니마 진짜 잡아가는데 어 어허 안돼 또 못 잡았잖아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이 으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 진짜 엘바 세븐 참치!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기사단의 친구가 뭔 줄 알아? 이 기사야! 냄새! 저거 게임 중독이야! 중독! 이게 무슨 에너지파 쏘는 소리야? 또 무슨 일 있어? 아니 너무 화나! 나는 아빠 몰래 게임에 현질도 하고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데 어디서 나타난 지존감칙법사? 그 사람이 나보다 게임을 더 잘하잖아! 너무 화나서 그렇지! 지이이이이이이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하... 리아야 너는 특별히 내 베스트 프렘 드니까 나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지 자.. 이따 봐 응? 쏙쏙쏙쏙쏙 이렇게 비겁하게 불법으로 해보래 쏙쏙쏙쏙쏙쏙 그래 비열하게 아주 나비하게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헉? 그거... 불법하네요? 뭐어? 불법? 안 들키면 불법이 아니야 우리만 알면 누가 알겠스? 그거.. 맞는 이유만... 쿠쿠르쿠쿠쿠르 빙뻑! 행운을 뵈지 소환사이야 굿락 어? 오빠 어디 갔다 왔어? 별일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내 인생... 내 인생 열 살 인생 최초로 핵을 쓰다 두근두근 걸리면 영정이야 최대한 티가 안 나겠어야 돼 그래 태택이가 여기서 다운받는 거랬지 소울다크게임 PVP존에 지존리아님이 접속하셨습니다 어? 드디어 곧 있으면 그 녀석도 올 시간이군 소울다크게임 PVP존에 지존 깜찍 법사님이 접속하셨습니다 아 아 드디어 왔군 내가 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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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위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왔다고 준비는 됐겠지? 당연히 됐지 너나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을까? 간다! 이야악!! 후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 !" 투구구구구ailed다도다도다도다도다다도다라우ự 퉤아! Make Unfortunately they would have to make harmless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거지? 다 했습니다 님 진짜 멍청하 셈 어떻게 그렇게 못 하지 진짜 님 너무 못 하 셈 미사님 분명히 분명히 핵쟁이야 에잇, 저 녀석, 가, 가만 안 둬 에잇, 그 에잇, 가만 안 두면 어쩔실 건데요, 니마 님 실력이 뭘 가만 안 두세요 가만두는 건 님 실력이겠죠 너, 너 어디 살아 에잇, 저 잉여메엘 사이는 서른 살 잉여메엔데요 덤비세요, 니마 찾아오시던가요 전화번호 알려드린 010-112-112님 에잇, 또 내가 가만 안 둬나 뭐래 그냥 죽으세요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고만 에 으흐 mehr 그 니가 지존 리아가 네? 그게 누구예요? 네 깜찍 법사인데 니 내 모르나? 누구신지 저는 잉여맨이라는 네? 네? 맞네 잉여맨 니 어디서 말 빼비고 니 핵쟁이 아이가 핵쟁이 저 저 저 아니에요 제가 잉여맨이 맞는데 저는 아니라고 저 게임 같은 거 안해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고 잉여맨을 잉여맨이라 했는데 어 진짜 저 아닌데 혹시 제 아들이 했나봐요 제 아들이 제 아이디로 아들? 니 아들이 누구? 어 그 저희 집에 있거든요 집에 니아라는 애가 있어요 어 가보세요 지금 가봐 네 니아 이 녀석 또 사고쳤네 어휴 저 근육 뭐야 진짜 엄청나던데 생각보다 그니까 그거 진짜 대박이라니까 내가 그걸로 얼마나 골을 빨고 있는데 진짜 그게 엄청나더라 진짜 어제 어? 그 뭐 지조 깜찍 복사인가 뭐 그런 애도 내가 진짜 혼내줬다니까 진짜 한 주먹도 안되더라 한 주먹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야 리아야 리아야 너의 집에 이상한 사람 있어 응? 존이야? 엑스니까 좋아? 긴 Russell 난 집에 바쁜 일 있었어 뭔데 어 가 오 자리있어 잘 죽어 가 том 어ㄷ 가구는 돼 있겠지? 야 지존 깜찍복사야 어 entered 저게 먼가 저기 뭐가 있어요 뭇 도망가 얼리 площад 그럼!! 지존 깜찍 밥상아! 나 모르는 일..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 거야..? 박터는 길ı Он эта.. 각오는 돼 있겠지?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만 봐주세요 여러분 다 핵은 쓰지 마세요 저처럼 혼나요 저처럼 혼나요 저처럼 혼나요 저처럼 혼나요